나도 퀴즈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잠을 나누는 유튜버 잔만희입니다. 오늘은 7월 밥부와 함께 열무, 담배추김치 담아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청양고추가드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사람에서 전기까지 샷이기 때문에 20년 만에 고름라인 return. 화려한 영상이 궁금해요. 참이 뭐지? 네, 참이 왜 하지? 참이 왜 이러고 말랐지? 네, 참이 왜 이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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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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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k. 안녕. 안녕. enti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